자 그럼 위험하는 탑블레이드 리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본갖고 궁 한번 시원하게 써봅시다 겁나 빠른데? 어? 트레이서? 트레이서 뒤에 있어요? 뒤에 서여있어 저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나타 말고 루시우는 어때요? 제나타 아니다 어차피 좋아지고 달려들면 되겠구나 어 수면 힐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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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뒤에 좀 무서운데요? 와 너무 덜 따라 와 라인 탑틀 데뷔 딴거가 좋다 저 74퍼 공장 출리 저 궁..궁 찼어요 어 렐받았다 라인하르트 저 81퍼 저 81퍼 저 81퍼 자 저 라인하르트부터 진정시키자 다 갔다 타선선에 늘면서 저 저 참 걸어주세요 걸어주세요 잠깐만요 안보입니다 나왔어요 해가 렐넛 겹쳐요 걸었어요 오우우와 하하하하 오 신난다 빨라 공쓰는데 네 약간 좀 아쉬웠어 더 많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명 모여있다면 단비가 어? 옆에 옆에? 머리가 잘하라고 힐 있어? 패드샷이 없는 적에 까치 오오오오우 빠졌네 아 우리팀을 맞출 수 없다 저 반 찼습니다 내가 쩍네 맞다 군대 궁 하나보고 리퍼 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솔저랑 하는 게 한 500배 좋은 것 같아 궁 조합 같은 경우 그러죠 순간적으로 딜 덜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임팩트가 좀 덜하네요 빠른 빠른 탑브레이드 와 와 야 설계했네 위에서 대기하고 우리 와 라이란드 또 썼어 훈 있나요? 저 95퍼 일단 저 종농되니까 어 진짜 미쳤다 찼어요 찼어요 두 명이 걸어주니까 네 저 일단은 갈게요 네 망치와 내가 뭐야 아 미쳤어 저 왔어요 저 저 제라카 네 자 궁궐 준비하세요 저 잠시만요 아직 근데 적이엇네 아직 근데 적이엇네 앞에 아나하나 바꼈다 마무리 각은 들어가고 나서 나오겠네 자 뒤에 너무 끌리 당기지 말고 들어오세요 저 지금 트레이서 때문에 어 잡았다 잡았네 어후 저 궁 준비 됐습니다 저 따라와보세요 여기서 우리 편이 열심히 싸우는 거 일단 기다리죠 르시우도 준비해주세요 빨라지기만 하면 됨 자 여기 라인 나른트 마무리 아 적들이 엄청 안 멍치네 아 적들이 빠데마인드네 너무 자 강 나옵니다 강 나옵니다 갈게요 잠깐만 고고고 우와 와 와 와 진짜 그 호복이 어 호복이 미쳤어 아니 이게 거미가 겁나 넓어집니다 원래 리퍼의 궁범위도 넓은데 훨씬 넓어집니다 야 뭐 믹서기네 믹서기 이거는 좀 가짓말한데 방금 이 장면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된다면 솔저이랑 와 진짜 딱 실루엣으로만 봤거든요 얘가 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 아 이 와중에 이걸 내꺼 나왔어야 되는데 아깝네 아 뭐야 용이 설마 지나가면서 엉?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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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걸 또 вч 감사합니다 상징 바로 이걸덱 aquest 헤헤 까지 멈출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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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